참외 책자에 보면 농약에 대한 내용도 일부 들어갑니다 제가 만든 이론은 농촌진흥청에 들어가면 농약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용이 좀 많아요 한 13페이지 정도 내는데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바래요 제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농약에 대해서 일단 살균제, 살충제로 크게 나눠놨고 기본적으로 이건 참외에 등록된 모든 농약입니다 적용병의 해충, 역병, 노균병, 쭉쭉쭉 있죠 그리고 품목명, 알다시피 품목명은 같은데 상표명이 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게 아족시스트로빈 이게 뭐냐면 오티바인데 이만큼 많은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게 총 24개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게 제품 상품이 다를 뿐이지 안에 내용은 같다 이거지 그리고 안에 유효성분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알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흰가루, 노균, 잿빛 이렇게 제일 많아지고 검은 별미가 흑성병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덩굴, 마름무름 이것도 있고 미리 본 이건 합제입니다 품목명이 한 개 이건 단제 그리고 품목명이 두 개 이건 합제 이렇게 나누면 돼요 세 개는 제초제에서 아마 세 개가 있을 거예요 일반 우리 살균, 살충제에서는 두 종류의 합제밖에 없다 그러면 되고 덩굴, 마름병, 검은병, 덩굴, 마름무름 이렇게 같이 나누면 될 거고 우리가 솔직히 10년, 10년 이렇게 한 것도 알고 20, 30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20, 30년 사용하신 분들은 딱 이 상표명을 보면 이게 어디 효과가 있더라 이 정도는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용을 할 때 그리고 사용을 할 때 좀 더 더 내용이 성분이 다른 걸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다 아실 부분이니까 제일 많은 게 노균, 흰가루입니다 노균, 흰가루 이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러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살충제도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나방, 뜨물, 온실, 그리고 총체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여기 응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선충, 뿌리파리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걸 뿌리파리가 스퍼, 아 스퍼기 등록이 됐군요 스퍼기, 저기 입재, 뿌리는 입재 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딱 보면은 아, 엑시레든 담배가루에 아무래도 굴파리 이쪽에 효과가 있구나 이걸 딱 보면 딱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이제 계산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많이 겹치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대물량 알라스피, 합재보다는 단재가 확실히 효과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다양한 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합재가 나왔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농약은요, 농약방에서 이제 권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농민들이 사용을 해 보고 아, 이거 효과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처방법을 좀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음... 함성분을 좀 독하게 치는 것보다 그리고 10g인데 이걸 20, 30g 치는 것보다는 한 약을 더 섞어 치는 게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보석이 될 거 같고 그리고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 그리고 A-PALM, 에바메틴, 벤조에이틱 A-PALM 이거든요 얘도 지금 종류가 엄청 많고 이것도 다 똑같은 약이에요, 다 똑같은 약 이것도 리치팜, 아디, 에이플 이게 다 똑같은 약입니다 자, 그리고 E-MIDA-CLODE, 이게 사회이죠 이것도 이제 W약인데 다 똑같은 약이다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된다 그리고 입재, 액상수화재 이런 게 혼용을 했을 때 어떤 이제 2차 피해가 있었냐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될 거 같고 그래, 이게 이미 오픈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사용을 할 때 나는 좀 더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살균, 살충 같이 되는 것도 있고, 제초제, 생강조정제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자, 이것도 출처가 농촌, 진홍촌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자기만의 농약을 사용할 때 좀 더 참고하시면 된다 이거를 막 이거는 좋은 약, 저거는 안 좋은 약 이런 식으로 제가 풀이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 효과가 있는 약이다 그리고 알다시피 약은 그냥 돌려치는 겁니다 한 약만 계속 치는 것도 아니고, abc 1, 2, 3, 4 만들어서 돌려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개통이지, 이게? 보자 작용기장도 나오죠, 작용기장 이것도 같은 작용기장은 좀 피해서 돌려쳐라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죠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세요 차후에는 제가 한 번씩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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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